1년 후면 도내 도시공원 수십 곳이 사라지거나 난개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상당수 도심공원이 토지주 맘대로 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주지역 사례를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덕진공원 건지산입니다. 이곳의 상당 부분이 개인 땅이지만 전주시가 공원으로 지정해놔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이곳을 이용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도시공원 일물죄로 인해 내년 7월부터는 이 땅의 소유주가 공원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20년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지는 자동으로 공원부지에서 풀리도록 결정했는데 전주시내 공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주 화산공원 산책로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길을 따라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앞으로 소유주가 원치 않으면 이곳 역시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황방산 공원과 완산공원, 인후공원 등 전주시내 15개 공원이 모두 비슷한 상황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예 공원이라 불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덕진공원의 경우 지금은 호수와 동물원, 승마장 등 주요 시설들이 하나의 녹지 속에 들어있지만 사유지 개발이 허용될 경우 시설 간 연계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전주시는 매년 130억 원을 들여 10년 동안 공원 내 사유지를 조금씩 사들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개발 가능제에 대해서는 1단계로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개발 불가능제에 대해서는 2단계로 매입을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공원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공원 내 사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와 상속세 혜택을 줘 난개발을 막고 국고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주시는 공원 내 사유지 상당수가 종중히 소유한 곳이어서 급격한 개발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일몰제 시행에 따른 파장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